네, 경기국제 봉투쇼와 요티 대회가 펼쳐지는 경기도 화성시 정복항에서 특설무대에서 뮤직뱅크 특집했습니다. 자, 1위 발표만 남기고 있는데 우리 바로 결과 볼까요? 함께 보시죠. 유선음악 점수, 모바일 점수. 그러면 1위는? 네, 원더걸스입니다. 원더걸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콜미대 준비해주세요. 소감부터 일단.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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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머릇 뒤로 떼고 뒤로 다 찾아보는 내가 더 쑥스럽던 일 내가 지내던 때마다 아 아 널 돌린 환자들 내 삶이 느껴지는 또 예쁜 길 내가 더 좋지 이 이 이 I'm so sorry I'm so sorry I'm so sorry I'm so sorry I'm so sorry